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2주 연속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.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들이 지역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된 원인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로부터 전공의, 의대생까지 의료계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. 반면 의협 대표로 나온 이광래 인천시 의사회장은 의대 지망생이나 지역 의대 설립을 원하는 사람 등 각자 이익에 따라 증언을 외치고 있다며 과학적인 통계에 따라 증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